그런데 이 시대가 아니고 언제 공정한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Winners takes all. 승자는 다 가져갔고 루저는 그냥 루저대로 열등감과 패배 속에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게 이제 능력주의면 안 돼. 경영학에서의 대주제가 What is strategy예요. 전략이란 무엇인가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물질적인 것과 영환이 되니까 이 부분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 부정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정의. 이게 완전 정의로우네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불공정 시대의 정의를 묻다. 사실 교수님도 그러시고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그러시고 오늘날을 좀 불공정 시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공정한 사회인가 공정한 시대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아니고 언제 공정한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철학의 원조라고 하면 거의 소크라테스부터잖아요. 동양도 있고 그러지만 항상 그때부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담은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의라는 것은 힘센 사람의 이익.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어떤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게 대한 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센 자와 약한 자는 이익의 마련인 것 같고 그리고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모습. 이거는 언제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점점 공정해져가는 그 사회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전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 시대에 들어와서 샌델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1980년 이후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가장 핵심은 아마 금융의 세계화. 그래서 사실 세계화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몇천 년 전부터 예를 들어 종교가 세계화되거나 또는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힘을 통한 무역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이 다 세계화의 흐름인데 그리고 제2차 세계제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전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특히 1980년 그때가 레이건 대통령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 속에서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되고 그 가운데 자본이 세계화가 되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금융의 힘이 가서 그 금융의 파워가 글로벌화 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특히 지금과 같이 4차 산업 사회라고 4차 산업혁명 하는 것처럼 디지털 IT 이 부분이 세계화가 되니까 모든 걸 다 서포트해주는 그런 시대 그리고 금융을 하는 분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이익에 관심이 다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윤리적인 고려 같은 것은 사실은 뒷전에 있는 거고 지금 ESG를 하지만 그건 외부에 들어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점점 이익을 위해서 가다 보니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생기고 또 아마 코로나나 이런 어떤 질병 문제도 세계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샌들 교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세계화된 금융 그리고 이 거대 자본의 힘이 갈수록 이제 불평등 또 빈자 부자 이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치도 소위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테크노크래식 관료 중인 기술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이 기술 관료라는 형태로 해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 이것을 좀 통제하거나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기제가 작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게 편성해서 그걸 강화시키는 역할을 정치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 정치가들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샌들 교수와 함께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소위 능력주의라는 문화가 이것을 좀 더 정의롭거나 공정의 관점에서 보정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더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Winners takes all. 그러니까 승자는 다 가져가고 루저는 그냥 루저대로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열등감과 패배 속에 살아가는 이 세계가 뭐 그건 당연한 거야. 패배했잖아. 승리했잖아. 라고 만들어버리는 이 문화. 이게 이제 능력주의 문화인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것도 오히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꾸 그걸 그게 맞는 거야라고 정당화시키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다시 보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게 샌들 교수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 시대에 정의를 다시금 외치는 그런 이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학에서 그 첫 번째 장이 What is Justice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과거에 하버드대 교수님의 하버드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하나의 저널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건 경영학이죠. 경영학에서의 대주제가 What is Strategy예요. 전략이란 무엇인가예요. 근데 이 Strategy는 남보다 그러니까 Better and Difference 다른 기업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굳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굳이 이 표현으로 바꾸면 What is Wealth? 그러니까 부란 무엇인가 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도 잘 생각해보시면 절대적인 부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부를 영위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까 그 결론은 그러니까 전략의 결론은 양극화 그리고 부의 결론도 양극화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히려 우둔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정한 적이 있었나요? 정의로웠던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어쩌면 저는 경제 주체라고 표현하는데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모두 다 부를 영위하기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양극화되고 끊임없이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오르신 말씀이고 예를 들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꼭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좀 더 잘 산다는 얘기는 좀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거 부정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거나 정의에 대한 얘기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더 경제적인 의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이런 어떤 식으로 내가 사회에서 기여를 하면 그만한 보상이 나한테 오니까 물론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뺐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도둑질을 다 금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부를 획득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하나의 윤리일 텐데 그런 것처럼 이제 경영이나 또는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그 영역, 그 범주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세계의 어떤 불공정의 문제 이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분들의 고민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얘기로 과학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인 발견을 자꾸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도 발견하게 되고 저것도 발견하고 획기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지다가 획기적인 발견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핵분열도 발견하게 되고 그럼 이제 기술하는 분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과학을 이용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겠다. 그러다가 냉장고도 만들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그 덕분에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다가 핵폭탄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 기술적으로 자기의 영역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이제 전체를 봤을 때 그 범죄를 벗어나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위험하다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을 어떤 획득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거기에 부정이라든가 악한 어떤 방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생기고 이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카테고리 내부 안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과학이든 기술이든 경영이든 그럼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정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보는 관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샌델 교수는 이제 정치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선거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나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철학 문제로 회귀를 하고 그게 집중하게 된 계기가 전체를 보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애를 쓰고 선한 뜻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발생할 해버린 이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 이거는 비단 이제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문제는 글로벌화되었다. 이 글로벌화된 가운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뭉뚱 끌어져가지고 정의 이게 완전히 정의로우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공정하냐. 우리가 공정하고 선하게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모습이 이게 진짜 공정이냐라고 하는 걸 던지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지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와 정말 말씀 속에서 많은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주시는데요. 기업의 목적이 소위 프로핀 맥시마이제이션 이윤급대화 또 경제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효용급대화 개인도 말 그대로 각자가 자기의 어떤 프로핀을 맥시마이제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경제학이 과학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물로서 야기되는 어떤 불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보고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또 다른 방향성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양극화에 더해서 또 다른 양극화가 하나 시작됐다. 그게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혹은 디지털 개비라는 또 다른 디지털 격차라는 것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디지털 신문물에 익숙한 계층과 익숙하지 않은 계층 간에 또 다른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또 나아가서 AI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AI를 활용할 줄 아는 자와 활용하지 못하는 자 AI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기업과 전혀 그렇지 못하는 기업 간에 이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의 양극화나 불공정 여기에 더불어서 또 다른 또 거대한 불공정 거대한 어떤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제학적 의문을 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생각이나 또 교수님의 의견 같은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불공정한 사회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AI의 특히 최치피티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심지어 활용할 수 있는 툴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개인이 디지털에 대한 역량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갖추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특히 대학에서도 행정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사부총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문제나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과거에는 코딩 교육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다가 지금 그게 아닌 것 같다. 아예 AI에 대한 교육.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예 최치피티 활용 교육. 그러니까 최치피티, 물론 이제 IT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최치피티나 IT의 AI의 어떤 기본 원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 전문 영역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자기 전공에다가 접합시킬 것인지 이거를 바로 교육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게 불과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들어와가지고 4년 후에 졸업했을 때 뭐 남자들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한 6년, 7년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이 대학의 기능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대학이 점점 이제 학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운사이징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행정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도 AI가 들어왔을 때 뭐가 바뀌고 또 특히 이제 대학은 학생을 대학하는 어떤 대면 뭐라 그러니 대민 어떤 그런 창구들 이게 많은데 그러니까 전부 AI로만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저로서는 실제적인 고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디지털 영향을 갖게 한다라고 하지만 당장 제 자신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핸드폰을 다루어도 이 젊은 친구들이 다루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친구들 거의 뭐 한 80, 90% 그 기능을 쓴다면 저는 뭐 한 20%밖에 쓰지 못하는 거니까 좋은 핸드폰을 갖고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더 할 테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신들이 이제 그 AI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 문제인데 그런 식의 능력주의로 나가는 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루저와 위너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사는 걸 어렵게 만드는 길이지 그렇다면 제3의 길을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형성해내고 또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또 튼튼하게 하고 할 것인가는 아마 디테일하게 요건요건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샌들 교수하고 연관을 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책에도 잠깐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정일한 부분인가 이제 샌들 교수 책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로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하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영상으로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책으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으로 다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샌들 교수가 대학에서 수업을 딱 할 때 이 수업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영상 다 보고 책도 다 보고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다시 또 강의를 하니까 아 이게 지금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나온 그 시점쯤 해서 샌들 교수가 이제 하버드대학에서 저스티스 강의를 매 가을 학교마다 했던 거를 이제 중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샌들 교수님이 재작년에 대학 당국에서 그 강의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옛날 거 그대로 할 거냐. 그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철학적인 내용들은 거의 같지만 그 사례들을 전부 AI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문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내용을 다 구성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강의는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랬더니 올해 2024년 가을부터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굉장히 바쁘시겠다. 그 한 학기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8월 달은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인가 2월에 다버스 포럼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때도 이제 AI 문제를 가지고 정의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이 AI 시대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특히 이제 샌델 교수의 입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감인 거는 이거를 그럼 영상으로 해서 또 공개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아마 좀 이렇게 충분히 다뤄질 만큼 한번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아마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 그거는 아마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는 공개를 할 텐데 아마 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대가 되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갈 계획이 있는데 한번 청강을 들고 가야 되고 갔다 생각도 됩니다. 한번 매일 들어봐야 되겠네요. 교실만 하시면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기억하실 테니까 이메일 하셔가지고 한번 청강하고 싶다 그러면 반영하실 겁니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뭐 대담의 주요한 질문들은 다 이제 담긴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만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이 또 정치 철학 전문가 정치 철학자이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또 경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고 경제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책에서도 샌델 교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치가 경제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교수님의 말씀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익과 효용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윤리의 문제나 평등의 문제나 이걸 갖고 와서 그걸 고민하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우리 일은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치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하고 또 이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집중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뭐 그거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는 샌델 교수도 아니고 아마 그 타당성도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사회 전체에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시권 속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회적 이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나 기후문제 등등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내가 기업가로서 또는 저는 교수로서 또는 경제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또 시민이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하고 여러 정체성들이 겹쳐 있는데 우리가 그 여러 정체성을 우리 인간인 나 하나 속에 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영역에 집중을 할 때에도 이 의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말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다가 멈출 때 그리고 방향을 꼭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정의의 또는 공정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샌들 교수가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을 경제인으로서 읽으시더라도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고는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의 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나의 삶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마 이런 어떤 그 수정과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 고민을 촉구하는 게 샌들 교수의 작업이기도 하고 저의 작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말씀 주시니까 더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 혹은 경제학적 목표 경제의 3대 주체가 영위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덕적 철학적 윤리적 가치 판단은 오히려 이게 상충되거나 갈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예인데요. 대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노력합니다. 각종 부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데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소위 부품이나 공급품을 가격을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방향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빚게 만드는 이런 사안 철학적 도덕적 가치 판단과는 차이가 있는 우리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도 더 잘 살고자 부를 또 영위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철학자로서의 교수님 철학자로서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어쨌든 이런 경제 경영적 어떤 이해관계와 철학적 윤리적 가치 판단에 이런 컨플릭이 발생하는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복잡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그 입장하고 제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테레스트, 나의 이익을 위해서 프로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내 이익만 집중해서 추구하다 보면 주위를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충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공격을 받게 되거나 다른 장치를 통해서 제 자신의 이익이 망가지는 결과를 갖고 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뭐 지금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 벌써 영국의 오래전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 되는 그 생각 속에서도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해서 빈복역차가 사회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회가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도 웬만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윤리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고 저 이익의 관점에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도 빈부격차는 상당한 부분 줄여주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정 때문에 결국 사회가 망가진다는 얘기를 그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이 다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함께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넓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나갔을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는다. 그럼 확대하다 보면 나의 관점이 나라고 하는 것에 중심해서 조금씩 조금씩 시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확장하게 되냐면 멀리 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이익 Common Interest 이 Common Interest라고 하는 게 Common Good, 공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선을 염두에 두지 않은 나 개인의 이익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의 목표와도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샌델 교수고 저도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샌델 교수가 아주 부단히 강조하고 저도 이제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가나 경제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시민의 관점은 이제 사회 전체를 보는 그 공동선의 관점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그 이제 의식 요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 샌델 교수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뒤통수를 한 대 떵 하고 맞는 기분이고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소위 대상 이게 주체들을 가계, 기업, 정부 이제 경제활동이라는 범주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칭하곤 하는데 가계도 역시 시민이고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다 시민이고 정부를 구성하는 또 구성원들도 다 시민이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역시 지금 논하고자 하는 일종의 공동선이죠. 이런 것을 또 영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경제학만 머릿속에 한 90% 꽉 차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만 계속 고민하고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과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라는 책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저도 다시 한 번 어떤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도 대담 중에 그런 말씀 나눴지만 마이클 포터의 What is strategy?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고 눈물 날 만큼 감동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철학자와 함께 이런 철학적인 대담을 나누면서 제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책인사의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라는 책을 내신 분으로서 나에게 마이클 샌델이란? 지금은 워낙 가까워져서 자기도 저를 프렌드라고 부르고 아주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고 저도 프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프렌드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렌드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저한테 어려운 친구다. 어려운 친구다. 친구긴 친구지만 어려운 친구다. 정말 말씀 멋있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번 책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 나에게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는? 사실 하고 싶었던 샌델에 관한 그리고 제 자신의 관점까지 포함해서 좀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어서요. 이 책은 시원하고 또 감사한 책이다. 진 시원하고 감사한 책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책인싸 제 경인당과 토론합시다. 책인싸 각종 시리즈들이 있어요. 제 채널에 그중에 책인싸라는 시리즈에 출연하셨는데 소위 대담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소감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특히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되니까 이 책의 사실은 시발점이 되는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대화를 통해서 밝히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여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채널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한테는 굉장히 후련한 시간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책인싸는 후련한 시간이다. 저에게도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너무나 무식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조금이나마 철학적인 관점을 배울 수 있었던 후련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독하기신 여러분들께도 그런 소감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교수님과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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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